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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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짱! 워마스 슈퍼주니어 D&E! 우리 슈퍼주니어, 와요!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상해에 계신 팬 여러분께 제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텐데요 저희 슈퍼주니어 D&E 아시아 투어의 마지막 아, 저거 라스트에요? 라스트입니다. 엔딩이에요? 엔딩입니다. 마지막 파이널 공연을 우리 상해 팬 여러분과 함께합니다! 이게 파이널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뒤에 혹시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, 그렇죠 상해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솔직히 너무나 긴장이 되고 많이 설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D&E로서 여러분을 찾아뵙는 것은 굉장히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기대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도 많이 떨리고 많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는요 네 6월 6월 20 27일 장소는요 상해 대무대 상해대무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상해대무대에요 네,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큰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3회 대무대에서 6월 27일 여러분과 만날 예정이니까요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슈퍼주니어 D&E가 곧 여러분을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슈퍼주니어 D&E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계세요 안녕히계세요 우리 슈퍼주니와요 심지어 D&E 고맙습니다 자세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